집을 팔긴 팔아야 하는데, 금매로 팔기에는 너무 집이 아깝다면 부담부 증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 눌러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을 제대로 보여드리는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오늘은 주택을 정리해야 되는, 처분해야 되는 다주택자, 특히 시간이 촉박한 다주택자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사실 이분들 주택을 팔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로나19와 세계 경제의 위기 때문에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가격도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죠. 이런 억울한 상황을 맞이한 다주택자분들은 세 가지 경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를 노리시는 분들. 이분들은 올해 6월 말까지 주택을 처분해야 되고요. 혹시 이분들 중에서 보유세 부담까지 떨쳐내고 싶다면 5월 말까지 집을 팔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보유세 부담 때문에 주택을 처분해야 되시는 분들. 이분들도 올해 5월 말까지는 집을 파셔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일시적 이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를 노리시는 분들. 이분들은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한 내에 3년 이내, 2년 이내 또는 1년 이내 그 기한 내에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집을 팔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금매로 더 안 좋은 상황은 급금매로 집을 팔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아깝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렇게 제값도 못 받으면서 속 쓰리게 남에게 파느니 차라리 가족에게, 특히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로 주시는 것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그래서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는 무엇이고,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경우에 다주택자가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은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증여입니다.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아버지가 딸에게 시가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주는데, 그 아파트에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이 전혀 없는, 그래서 딸이 증여재산가액 10억에 대해서 증여세를 내야 하는, 이게 바로 일반 증여이고요. 반면에 부담부 증여는 똑같이 아버지가 딸에게 시가 10억 정도 되는 아파트를 주는데, 그 아파트에 임대보증금 6억이 들어있는 거죠.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져야 할 임대보증금 6억에 대한 채무를 딸이 넘겨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세법에서는 딸이 아버지에게 유상으로, 그러니까 금전거래로 그 채무가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임대보증금 6억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양도세를 내야 하고요. 딸은 나머지 사학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면 되는, 이게 바로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리고 채무에는 임대보증금도 있지만 대출도 인정이 됩니다. 내용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림을 함께 보시면서 들으면 이해되실 거라 생각이 되고요. 이번에는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가 실제 세금에서는 얼만큼 차이가 나는지 계산 사례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먼저 일반 증여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이때 납세 의무자는 당연히 증여를 받는 사람이겠죠. 증여 당시 매매 사례 가액, 즉 시가가 5억입니다. 제가 미리 말씀드릴 게 사실 이 시가를 한 10억이나 15억 정도 하려고 했더니 나오는 세금들이 억단위예요. 여러분들 놀라실까 봐. 그리고 설명드리기도 좀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금액을 5억 정도 했다는 것 양해 부탁드리고요. 취득 당시의 실거래 가액은 1억 5천입니다. 그리고 대출이나 임대보증금 전혀 없고요. 증여자, 즉 주는 사람이 10년 정도 가지고 있는 집입니다. 그리고 계산상 편의를 위해서 기타 필요 경비는 생략을 했습니다. 이때 증여서를 계산해 보니까 약 7,760만 원이 나오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 계산시까지 이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세무사님이 다 해주실 거니까 우리는 결과만 놓고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 어떤 게 더 세금을 아끼는지 이것만 비교하면 되니까 결과 7,760만 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집을 부담부로 증여한다고 해보면 조건도 또 같습니다. 시가 5억, 취득할 때 1억 5천, 보위도 10년 했고 경비 생략했고 다만 이제 여기에 전세보증금 3억이 들어있는 거죠. 부담부 증여니까. 그리고 비조정 대상 지역 돼 있죠. 아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나중에 경유수가 나오지만 양도세가 얼만큼 나오냐에 따라서 부담부 증여의 총 세금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이었다라고 과정했을 때 이때 부담부 증여, 이 세금을 계산하려면 먼저 채무액, 전세보증금 3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납세의무자는 당연히 증여자, 주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2억, 이게 바로 이제 증여세가 과세가 되죠. 납세의무자는 증여를 받는 사람. 그래서 이 양도세와 증여세, 이 두 개를 다 더해야 부담부 증여했을 때 총 내는 세금이 나오는 거죠. 먼저 전세보증금 3억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해보면 표가 좀 복잡하게 나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과정보다는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앞으로 나올 표 마찬가지지만 이 자료들 좀 필요하시다라고 하시면 제가 영상 올리고 나면 항상 제 블로그에 제가 영상에서 썼던 이 자료들 같이 올려놓으니까 필요하시면 다운받아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비조정 대상 지역으로 일반 세율을 적용했더니 양도세가 4,783만 9천 원이 나오더라. 그리고 나머지 2억에 대한 증여세를 계산해보니까 마찬가지로 표가 복잡하지만 우리는 결과가 중요하니까 증여세가 1,940만 원 나오더라. 그래서 부담부 증여했을 때 내할 총 세금은 양도세 4,783만 9천 원 더하기 증여세 1,940만 원 총 6,723만 9천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앞서서 이 집을 일반 증여했을 때 나오는 증여세는 7,760만 원이었죠. 결과적으로 부담부 증여가 세금을 더 아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앞서 제가 양도세율을 적용할 때 일반 과세냐 중과세냐에 따라서 세금 총액이 달라진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있는 주택을 증여할 때를 계산해봤습니다. 다른 조건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전세보증금 3억에 대한 양도세를 계산해보면 10%포인트 추가 세율 적용해서 8,822만 원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나머지 2억에 대한 증여세 1,940만 원을 더하면 총 1억 762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집을 일반 증여했을 때 증여세 7,760만 원과 비교해보면 결과적으로 일반 증여할 때가 훨씬 더 세금을 아끼게 됩니다. 좀 더 나아가서 3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있는 주택을 증여할 때를 계산해보면 이때는 양도세가 20%포인트가 추가되겠죠. 세율이. 그래서 양도세는 1억 1,104만 5천 원이 나오게 되고요. 여기에 증여세 1,940만 원을 더하면 총 1억 3,044만 5천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 증여할 때 증여세 7,760만 원과 비교해보면 이때도 마찬가지로 일반 증여할 때가 훨씬 더 세금을 아끼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경우에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양도세가 비과세가 될 때 이때도 있겠죠. 이때는 당연히 양도세가 없으니까 이역에 대한 증여세 1,940만 원. 그래서 일반 증여했을 때 증여세 7,760만 원과 비교해보면 이때는 부담부 증여가 훨씬 더 세금을 아끼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세를 계산할 때 일반 세율을 적용받느냐 아니면 중과 세율을 적용받느냐에 따라서 일반 증여가 좋은지 부담부 증여가 좋은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시간이 촉박한 세 가지 경우에 다주택자는 일반 증여와 부담부 증여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해야 할지 살펴보면 양도세, 중과세, 한시적 배제의 경우에는 6월 말까지 주택을 정리한다면 양도세 계산할 때 추가 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가 더 좋고요. 그래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의 경우에도 종전주택을 정해진 기한 내에 정리한다면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부담부 증여가 더 좋습니다. 다만 보유세 부담 때문에 주택을 처분해야 되는 다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되고 해당 주택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다면 양도세 계산할 때 일반 세율도 안 되기 때문에 일반 증여할 수 있는 거주 주택을 자녀에게 일반 증여로 준다거나 아니면 양도세 계산할 때 일반 세율을 받을 수 있는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부담부 증여로 주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고요. 이도저도 다 안 된다 라고 하시면 그때는 급급매라도 처분하시거나 아니면 보유하시거나 이 부분을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집을 팔긴 팔아야 되는데 제가 못 받고 급매로 팔기에는 너무 억울하고 아깝다 라고 하시면 자녀에게 부담부 증여로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 독이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통한 다음에 절세 방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꾹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